뭐야 검단신도시 핫하다면서 뭐 검단신도시 별거 없네 청라 커네르웨이나 호수공원 정말 이쁘고요 루원시티도 마찬가지로 행정타운이며 그 다음에 각종 교통호재들 안녕하세요 동희아빠입니다 요즘 검단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느 단지 할 것 없이 연이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는 기사를 통해 검단신도시 국평 84제곱미터 아파트 시세가 10억에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희아빠도 이전 영상을 통해 검단신도시 MZ세대가 몰려온다 라는 주제로 검단신도시가 속해 있는 인천 서구에 대한 인구 유입 패턴과 또 검단신도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인천 서구 내의 대표적인 도시인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루원시티와의 비교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검단신도시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검단신도시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관련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진짜 검단신도시 10억 임박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 아직 동희아빠 유튜브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구독과 관련한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검신바라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신바라기님, 네이버 블로그, 직장인들의 부동산 또한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검단신도시 현재 주택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동희아빠가 저번 영상에서 자료를 통해 인천 서구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 보실 텐데요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하단에 인구 변화를 클릭해 주시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검단신도시가 속해 있는 인천 서구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청라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검암경서동과 청라동, 그리고 루원시티가 속해 있는 가정동 검단신도시가 속해 있는 원당동과 당화동, 그 다음에 아라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검단신도시 1단계 아라동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까 인구 수가 늘 수밖에 없지 이런 통계 가지고 검단신도시가 잘 나간다고 말하면 청라나 루원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료를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둥이 아빠도 청라나 루원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라 커네드웨이나 호수공원 정말 이쁘고요 시티타워, 그 다음에 아산병원, 그리고 동구장을 비롯해서 각종 기업 유치와 인프라까지 앞으로도 청라 국제도시는 더욱더 좋아질 거고요 루원시티도 마찬가지로 행정타운이며 그 다음에 각종 교통호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인천 서구 안에서도 청라와 루원 그리고 검단신도시의 부동산 분위기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가격 통찰력 차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서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서울을 먼저 보시고 넘어가자면 이 붉은색의 그래프가 매매가격지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의 그래프는 전세가격지수의 그래프인데 보시면 붉은색의 매매가격지수와 파란색의 전세가격지수가 어느 정도 붙어서 동시에 우상화하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차였던 2019년 하반기부터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크로스를 하면서 매매가격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항상 정치 얘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자료의 정확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해봤고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보시면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차트가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의 차이점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급등을 하다가 각종 정부의 세금 규제와 대출 계좌를 통해서 주택거래가 줄어들었던 타이밍 이 타이밍이 있는데 보시면 서울의 그래프는 하락의 폭이 적어서 거의 횡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시 보실게요 인천의 그래프는 부동산 하락기에 하락하는 폭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서울이 인천보다는 상급지이고 아파트 시세에 가격 방어가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서울의 차트를 보시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0월 여기죠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현재도 매매가격지수가 전세가격지수에 비해서 더 높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서울 아파트 매매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똘똘한 한 채 인서울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가 높았다 반면에 인천을 보시면 전세가격지수가 지금 매매가격지수에 비해 지금도 월등하게 높죠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 아파트에 대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에 비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맛보기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검단신도시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구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인천 서구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인천 서구 그래프도 보시면 인천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매가격지수보다 전세가격지수가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뭐야 검단신도시 핫하다면서 뭐 검단신도시 별거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둥이 아빠가 이번 컨텐츠 준비를 안 했었겠죠 인천 서구 인구수가 60만원 넘겼습니다 인천 서구 인구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인천 서구 어디가 그렇게 핫한 거야 동별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청나동 한번 보시면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세지수는 천천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지수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원시티가 있는 가정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 한번 보시면 청나동보다는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간극이 크지는 않지만 역시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단신도시는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원당동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의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 10월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크로스가 일어났고 현재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똑같이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검단신도시의 그래프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풀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아실 사이트에서 인구 유입 현황 보셨을 텐데 인천 서구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검단신도시가 속해 있는 아라동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때려지으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검단신도시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보시면 그만큼 시장에서의 검단신도시 가치가 주거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왜곡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단순히 이러한 통계로 통계자료 하나만으로 우리가 100% 검단신도시가 청락국제도시보다 또 루원시티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차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장에서 검단신도시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선이 11월부터 시운전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시운전을 무사히 마친다면 목표로 했던 내년 5월 검단신도시 주민분들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또 그만큼 획기적으로 향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 미래 이야기인 5호선 연장과 GTX-D 노선은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검단신도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하나만으로도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마곡이나 상암 공덕이나 서울역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배후 도시로서 검단신도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얼마만큼 시장을 잘 분석하고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들과 분석 또 통계들이 검단신도시의 실현 가치를 대변하고 있고 또 가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혹은 관심은 있었지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요 둥이 아빠도 검단신도시가 앞으로도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둥이 아빠가 현재 검단신도시의 주택시장 분위기와 검단신도시의 시장 가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했던 검단신도시 국평 10억 인박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단신도시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끝으로 오늘 영상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